안녕하세요 또순이예요. 오늘은 부대찌개 가져왔어요. 날씨가 추워지니까 뜨끈뜨끈한 부대찌개가 또 생각나더라구요. 제가 또 부찌거리여가지고 부대찌개 진짜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밥 느낌으로다가 계란후라이랑 김치까지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치즈가 스며들어 있어요. 치즈가 스며들어 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치즈가 너무asty. 치즈가 너무 맛있을 때까지 먹으면 안이 더 자극이 나요. 와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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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먹었대요 아멘 너무 맛있겠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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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제 국물이 예술이네요 오.. 바삭바삭 맛있다 콜라 야채 오.. 오 야채 오 오 오 너무 맛있다 초초초초초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까 무슨 한입수가 있었어요 아니 아기기 reviews 뱁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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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헐 그리고 양파고추를 또 까먹었어요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양파랑 고추도 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